오늘 성경은요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8절 지난번에 우리 빼먹고 놓쳤던 부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물의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라이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라하오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장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거보 요셉 시문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적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나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냐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5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은 마태문 13장 44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천국을 위하여 무슨 대가를 지불하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천국을 위하여 무슨 대가를 지불하십니까 어느 목사님이 진짜 복과 가짜복 복은 복 같은데 진짜 복이 있고 가짜복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단어를 소개해 드릴 테니까 어느 것이 진짜 복인지 어느 것이 가짜복인지 한번 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두 단어 평안과 편안 편리해도 좋죠 평안과 편안 그 두 단어 중에서 어느 것이 진짜 복이고 어느 것이 가짜복인 것으로 생각이 돼요 평안, 평안 여러분들은 우리 수표 교우들은 참 똑똑해서 감사합니다 편안, 편안 여러분들 어린 시절 생활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궁 위에 불을 떼서 솥에다 밥을 짓는 것보다도 전기 바숫에 밥을 짓는 것이 훨씬 더 편안하죠 그냥 스위치만 딱 누르면 찌가 알아서 밥이 돼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훨씬 더 편안합니다 겨울철에 우리 어머니들 시내가에 나가서 얼음을 깨서 칸 찬물에 손을 보면 새빨갛게 빨래하는 것보다도 여러분 세탁기에 그냥 주워놓고 스위치만 딱 누르면 세탁이 닫았다고 삑 울리잖아 그렇죠 훨씬 더 편안할 것입니다 그래서 편안이 진짜 복일까요? 나쁜 것은 아니지만 진짜 복일까요? 만일 전기, 밭솥, 세탁기가 진짜 복이라면 여러분은 예전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이 넘쳐서 입을 다물지 못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입을 다물지 못하세요? 이렇게 복된 세상에 사는데 어떻게 입을 다물어요? 아마 이렇게 대답하셔야 옳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죠? 금방 익숙해지고 금방 습관화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편안은 간짜복이고 편안이 진짜 복이에요 또 하나 더 들어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고 바랍니다 기쁨과 재미 영어로는 joy and pleasure라 그러죠 기쁨과 재미 어느 것이 진짜 복이고 어느 것이 가짜 복일까요? 기쁨 그렇죠? 기쁨 그럴 거예요 재미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재미는 금방 콘테롬을 느끼고 실증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TV가 우리가 TV 없을 세대에도 살았고 흑백 TV 시대도 살았고 그 다음 지금 칼라 TV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칼라 TV도 옛날에는 그 색깔의 희미하고 이랬는데 이제는 얼마나 저기 꽃인지 진짜 꽃인지 아니면 TV에 나온 꽃인지 모를 정도로 선명하게 나옵니다 프로그램 콘텐츠도 얼마나 달라졌어요 옛날에 보면 정말 미미하고 심심하지만 지금 얼마나 프로그램들이 많고 콘텐츠들이 다양하고 그렇습니까? 재미가 많죠 그래서 만일 재미가 진짜 복이라면 옛날보다 훨씬 재미있는 게 많은 지금의 여러분들 사람들은요 복에 겨워서 어쩔 줄을 몰라 할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의류만 봐도 의상만 해도 온도에 따라서 다 다른 옷을 내 입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겨울철 옷인지 여름철 옷인지 목적으로 그냥 무명 옷 이렇게 좋아졌어요 만일 그런 것을 따진다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복에 겨워서 복에 겨워서 어쩔 줄 몰라 살았어야 할 거예요 그런데 기쁨은 진짜 복이고 재미는 가짜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삶을 살면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편안보다 평안이 진짜 복이고 재미보다 기쁨이 진짜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진짜 복인 평안과 기쁨 이런 가치는 누가 누릴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가짜 복은 이 사람 저 사람 다 누릴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복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가치들 그 복들은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만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로마서 14장 17재로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을 말하죠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예를 두 가지 들었던 거 그 평안, 평강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네요 기쁨, 희락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네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 의와 평강과 희락 진짜 복을 합류할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으로 44절부터 48절을 보면은요 세 가지 천국 비유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 비유가 밭에 감추인 보화 두 번째 비유가 좋은 진주의 비유와 비유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유가 좋은 고기의 비유입니다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 좋은 진주 좋은 고기와 같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가진 소유 전체를 팔아서 그것을 사게 되더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해변에 두 소녀가 걷고 있었습니다 두 소녀는 예쁜 조개껍질 햇빛에 비치는 예쁜 조개껍질을 주우면서 걷고 있었어요 햇빛에 조개껍질이 반짝반짝거리면은 두 소녀는 그 조개껍질을 먼저 차지하기 위해서 탈려갔습니다 때로는 타투기도 했어요 내가 먼저 봤다고 내가 먼저 잡았다고 타투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한 소녀가 예쁜 조개껍질을 양보하기 시작했습니다 너 가죠? 너 좋니? 너 가죠? 왜일까요? 왜냐하면 그 소녀는요 진주를 손에 넣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주에 비하면은 조개껍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주를 가진 소녀는요 그까짓 것들 조개껍들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너 가죠? 너 가죠? 여러분 천국을 소유한 바울사도는요 다른 것들을 뭐라고 말했냐면은 배설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빌버서 3장 8재로 보면은 또한 모든 것을 해로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하겠어요 여기 그리스도를 얻는단 말 천국을 얻는단 말 같은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얻어보니까 그 소중한 가치를 얻어보니까 천국을 얻어보니까 이 세상에 이것들은 다 배설물이라는 것이에요 천국은 그만큼 가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4재를 보면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옵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세상에 썩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더럽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쇠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따져보세요 이 천국을 얻기 위해서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 단체에서 훈련을 받으면은 대가 지불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요 대가 지불이라는 말 그러나 이런 선교 단체 훈련 경험이 없으면은 대가 지불 그거 강단에서 잘 얘기하지 않은 얘기인데 무슨 얘기일까? 아마 여러분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오늘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 오늘 본문 44절 하반절에 보면은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팟을 사느니라 46절 하반절에 봐도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48절 하반절에 봐도 못된 것은 다 버리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천국은 모두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라 대가를 지불한 이에게 주어진 축복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유심히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개시록 7장 14제범이 이런 말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흰옷을 입고 종료나무 가지를 듣고 찬양하는 무리가 있었어요 장로 중 한 사람이 이 흰옷 입은 사람은 도대체 누구이며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해냐면은 개시록 7장 14제범이 보면요 하반절에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호자 앞에서 흰옷을 입고 종료나무 가지를 들고 찬양하는 그 특별한 무리들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큰 환란 중에서 나온 이들이다 다시 말하면은 오늘 우리의 표현으로 말하면요 대가를 지불한 사람이라 이런 얘기 대가를 지불한 사람 나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가 헌신 제자 양육 지원자 모집이 끝났습니다 다 바쁜 사람들이지만은 시간을 대가로 지불하는 사람들이 훈련받겠다고 신청한 것을 봤다는 것이죠 결국 이들이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조개껏질을 다 주머니에 넣고 내 손에 잡고 진주를 얻을 수는 없어요 진주를 얻을 수는 없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새벽에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하는 대가 지불이란 말을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들 묵상의 과제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민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은 진짜 복을 경험할 수도 있고 가짜 복을 경험할 수도 있는데 이 세상은 가짜 복이 참 복스럽다고 TV 광고마다 계속 얘기하는 것을 우리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복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소유한 자만이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로마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우리 모든 교우들 진짜 복을 소유하고 향유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돌아가는 걸 그렇게 부러워하지 않고 느긋하고 탐대하고 여유 있고 소망가닥한 삶을 사는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이 새벽에 우리 살아난 교우들이 1천번제 헌금 11조 헌금 감상금 다 제목을 달아서 주 앞에 이 재단을 풍성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늘 고백 드리는 고백이지만 우리가 돈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드린 것도 아니고 쓸데없어 드린 것도 아니라 소중한 거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삶의 모든 거 주님께 의탁하고 위탁하는 신앙의 고백인 줄 하나님이 아실 줄 믿습니다 주님 때때로 개입하시고 경우마다 때마다 사건마다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늘 체험하면서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하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다시 한번 기도를 올립니다 가정에서 그리고 또 병원에서 진료받고 치료받는 우리 모든 한우들 오늘 또 성령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성령님께서 그들 영혼을 방문하시고 그들 심령을 방문하시고 그들 육체 가운데 인자하시고 안수하시고 안찰하시보로 말미암아 가정의 가족들이 깜짝 놀라고 치료하는 담당하는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 정도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요하라파대신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 신유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셔서 무엇이 잘못된지 무엇이 고장난지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교들 속에 역사하셔서 큰 은혜를 신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나여 선교회원들 우리 모세 남선교회원들 주님 오늘 또 살펴주시옵소서 코로나19발 이럴수록 출입이 어렵고 여러가지 주의할 상들이 많이 있어서 참 답답하고 외롭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속에 성령님께서 임자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누릴 수 없고 줄 수 없는 소중한 소망과 은혜와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어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사손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역사하여 주셔서 가장 가정마다 믿음이 기대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이 기대됨으로 말미암아 주의 축복도 기대되어서 믿는 자의 풍성함 그 은혜를 온 교우들 가정가정마다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은한 축복을 우리 교우들 하루를 살아가면서 보고 느끼고 만남 속에서 체험하고 감정하는 축복된 한 날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요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시오